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준 문재인이 또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3개국을 방문하는데 중동 순방 방문하는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4개월을 임기 4개를 앞두고 지금 국내에는 코로나가 창고를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영업을 못해서 대형마트까지 출입을 통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 놔두고 이제 마치 해외 순방으로도 해외여행으로도 가는 듯이 이렇게 자주 나가고 있다 하는 비판을 하자 청와대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계적 결례를 넘어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10월 달에 이태리를 방문했습니다. 이태리를 방문했고 12월 달에는 3박 4일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월 달에 1월 달에 이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서 6박 8일간으로 사우디와 이집트를 방문하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이 세 번째 순방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러니까 4개월 만에 3번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것이다. 나라로 치면 여러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해외 순방, 해외 이행 맛을 들인 문재인 부부가 임기 끝나기 전에 빨리 다녀오자 이런 것 아닌가 국내 이렇게 현안 문제가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뭐 당장 급한 이슈도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왜 나갔느냐 놀러 갔느냐 패션쇼를 갔느냐 이렇게 비판했던 세력들인데 거꾸로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10월에 갔을 때 엉뚱하게도 교황에게 김정숙이 종전선언을 하도록 부탁했다 이런 말도 들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호주에 방문했을 때 정전협정을 요구하다가 호주의 모리스 총리로부터 안전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고 면박을 바로 면전에서 받았습니다. 면전에서 한국의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그래서 그걸 또 자신의 SNS에 번듯이 올렸던 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행 갔다 왔다고 셀카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그 대통령이 할 짓이냐?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또 이행을 간다고 하니까 6박 8일로 이렇게 중동 쪽에 나온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영일 선대본부 상등 부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이 들려온다. 벌써부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이 거론되고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련 보도가 저를 잇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과 얼마나 시급한 현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제쳐준 채 꼭 지금 나가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꼭 지금 나가야 하는 게 의문이다. 그러니까 아마 또 나가고 한 번 더 나가지 않을까? 임기 후 임기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붙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뭐 칙사 대접해주고 의장대회 사회를 하고 또 만찬, 환영 오찬에다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니까 그야말로 김정숙이 더 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이가 더 신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지금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정상은 특별하게 나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우리는 실컷 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국가 경비로 이렇게 전용기 타고 언제 또 나가겠나?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일정도 길게 잡았습니다. 6박 8일. 자 이번 가서 실컷 대접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오자. 이렇게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의 아랍에미리트 등등에서 방문과 관련해서 어제 한 야당의 대통령 순방 일정을 포함한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경미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국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서 약속된 시간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그런데 외교부의 본질은 상대국과의 신뢰기반에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야당 비판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에 왜 먼저 발표했나 이겁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장영일 선대본부 부대변인 논평을 보면 해당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하는 기사가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알겠다 했다.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경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회담은 높은 위상을 보이면서 실질적 성과로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은 외교적 권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중을 기여한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경로를 듣지는 않았다면서도 명백한 외교 결례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야당에서 이런 나라를 왜 방문하느냐 하는 걸 놓고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어디 어디 간다는 걸 발표하기 전에 왜 야당이 먼저 발표하냐 이것까지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한 것 중에 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외유성 순방을 나가느냐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왜 대통령 부부는 마치 패션쇼 하러 가느냐 구경 가느냐 관광 가느냐 만나는 음식 개행하러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할 줄 모르고 그거 발표하는 거 그거 외교 결례인데 그쪽 나라하고 우리 외교부하고 동시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중요한 외교 현안이 아닌 것 같고 앞에 갔다 온 거 보면은 오히려 외교를 거래치고 온 것 아닌가 외교를 그러니까 호주 방문해가지고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기념 촬영하고 관광 사진 찍은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모리스 총리에게 종전 선언을 종료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훈수를 들고 왔습니다. 훈수 모리스 총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같고 문재인이가 아유 저 딴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국 나라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에너지, 건설, 인프라 전통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 해양수자원 수소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공공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이거 다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만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거 하라고 대통령이 나가나? 이거 그냥 현지인의 대사가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 장관이 나가도 충분히 할 것 같고 수소협력, 기후환경, 해양수자원, 과학기술, 보건의료 이거 해당되는 건 전부 다 쭉 나열해놔도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나열해놔도 무슨 큰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성사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간 김에 이렇게 한번 뚝 들여다보고 이렇게 온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뽑아 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이렇게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